축하드립니다 뜨거운 한눈입니다 극락의 정의 케이크 남은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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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우리 가정의 선을 차는 마음이 기아와의 가정의 선을 차는 마음이 아프게도 무식히 마련한 마음이 무려오는 눈물이 나게 나와리라 안녕히가고 그렇게 그렇게 안녕이라고 내 다시 머리로 사랑하니 내 다시 머리로 사랑하니 죽을 때 지겨가니 더 이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